오늘은 제가 블루 델 레드 연습펌치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도색한 레고 피규어인데요 이름을 그냥 레드랑 블루로 지었어요 이야 연습펌치 하하하 블루 발차기 별매덮씨로 싸울 수 있다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트페이스 라서 좀 이상하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으냐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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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발차기 하지만 난 연속펌치 기능이다 어? 어? 얼굴이 돌아갔어 알맹씨 돌아갔어 앞이 안보여 이때다 발차기 레드 승리 여러분도 직접 안쓰는 피규어를 조직해서 이렇게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안쓰는 레고 방망이 같은 레고 이런 교육품을 가지고 방망이로 쓸 수도 있어요 띄우면 방망이로 쓰는게 가능합니다 띄우면 방망이 공개오킹 알았어요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엔 또 만나요 블루자인 레드 끝 띄우면 방망이로 쓰시고 만나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